뭐야, 왜 이렇게 멋있어, 편지? 그렇지. 멋있지, 이거 만든 것 같아. 계란찜 귤 핫케이크와 로얄 밀크티예요. 굿모닝. 우와! 아, 여기 있었구나. 대표 먹으면 되나 봐. 잘 주무셨어요? 잘 잤어? 네. 아, 뺄까 갔지? 뺄까 오빠가 아침 만들어주고 가셨어요. 아, 오빠 부지런하다. 그거 만들어볼 것 같다고? 스케줄 가시기도 바빴을 텐데. 귤 팬케이크하고. 팬케이크? 팬케이크. 아메리칸 식으로 만들어놓고 가셨네. 대박입니다. 글씨 차 엄청 예쁘셔요. 좋아하는 시간을 함께하며. 어우, 닭살. 어우, 닭살. 아, 왜 맨들이야. 우린 맨둥인데, 맨둥. 이것도 데워야 할 텐데. 데워야 해? 차갑게 먹기에는 너무 차갑지 않을까? 살아름 껴있지 않을까? 전자레인지 안 갖고 왔어? 전자레인지 안 갖고 왔어? 전자레인지요? 자연인 그럴 게 있기에 없기에. 그래서 제가 파워뱅크 사자 그랬잖아요. 어렸나 봐. 이렇게 뒤집어서. 그냥 뒷면부터 데워버려. 어, 따란. 따란. 신기한 마술의 세계. 자, 마술. 자, 마술. 안 돼, 됐어, 선이야. 어, 줘 봐. 줘, 잠깐만. 이거 그냥 이렇게. 아. 그래서 한번. 직화로 올려요, 오빠? 이거 그릇 올려도 돼요? 여기에 있잖아. 오븐이야. 아, 진짜요? 이렇게 옆으로 넣어서 이걸 딱 넣어서 뚜껑을 닫아 놓으면. 어, 뚜껑. 여기 있어, 뚜껑 여기 있어. 아아. 잠깐만요, 금방. 따뜻하게 한번 먹어보려고. 좋습니다. 오, 김이 모락모락. 오예, 오예. 오예, 오예. 오오. 오예, 뜨거, 뜨거. 뜨거,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오케이, 좋았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오, 좋은데. 맛있어요? 어, 맛있다고 먹어야지. 어, 맛있는데? 물조차 실패했다. 싱거워? 어? 아, 이거. 좀 물을 많이 넣자. 물.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응.